안녕하세요.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은 팽이배틀 마방뽑기 3편을 하셨는데요. 마방뽑기 2명이잖아요. 근데 계속 얘가 이겼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. 얘를 얘 2개를 소환하고 얘들이 또 소환하는 거예요. 그래서 4명 마방뽑기 2명 대 쫄병 2명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. 잘 보이시나? 3, 2, 1, 고시! 3, 2, 고시! 3, 2, 고시! 4, 고시! 4, 고시! 저가 이렇게 계속 해볼게요. 계속. 끝나지 않도록.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이제 끝났네요 네 꼼짝난 대결이었어요 한 대결은 4분 걸렸고요 마왕 대 마왕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